첫 차례 현장 네 여기는 첫 차례 현장 저희가 다 같이 세 명으로 차례 현장에 있는다에 오늘 어떤 콘셉트인가요? 내려주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아 네 전 초본이다 저는 아직 할 때마다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긴장하고 있고요 그래? 괜찮아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화보를 찍는 건데 언론에 공개가 되는 촬영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의상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좀 감을 찾도록 노력한 것 같아요 한층 짜증나우는 날씨가 너무 별로랑 이유가 궁금한 게 손으로로로로로로로를 도전하는 five 침대 깜짝이야 한층으로로로로로로로를 도전하는 Major 퀴근 벽서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고 둥근하고 뭔가 뭔가 성격이 더 잘 나온 것 같은데 이상하다 오늘 비교 괜찮은 것 같지? 형은 약간 돈 많은 백스 쇼형 쇼형은 패션을 타지마는 대신 대신 많은 백스 백스.. 왜 백스니까? 진짜 그런 느낌? 근데 같이 찍어서 뭔가 부담감을 좀 덜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 형이 약간 촬영했지 못했어